여러분 안녕하세요. 슈챔피언 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현입니다. 재현씨. 미안하지만 재현씨랑 저랑은 좀 다른 처지가 됐네요. 왜요? 이번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었잖아요. 그날부로 전 성년이 됐답니다. 난 성년, 재현이 미성년. 아 그렇네요. 형님 어른된 것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 근데 그러면 장미꽃이랑 향수랑 그리고 키스 선물 받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꼭 받아야 하나요? 당연하죠. 그거 안 받으면 무효예요. 아 진짜요? 아 저 어떡해요. 걱정 마세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형 뿐만 아니라 성년의 날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바칠게요. 여기 장미꽃 그리고 아 됐고요. 향수는요? 맡아보세요. 지금 어디서 좋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어디요? 무대요. 무대. 네. 솔로로 돌아온 인피니트 성규 씨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잠시 후 쇼스가 김성규 씨의 대기실을 습격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기대해 주시고요. 퍼포먼스 최강 그룹 방탄소년단과 세치 퍼포먼스 끝판왕 전효성의 무대도 놓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EXID가 이번 활동의 마지막이라고 해요. 너무 아쉬운데요. 대신 오늘 굿바이 스페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TOP5 먼저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김성규 너의 야만을 방탄소년단 I need you 빅뱅 루저 빅뱅 루저 이 엑사이디 아 예 전효성 사내 네. 유열치밀부터 쇼챔피언이 MBC 비직과 MBC 에브리엠원에서 동지생 방송됩니다. 방송 시간도 저녁 7시로 바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문샤인의 온도차에 그리고 더레이의 고백송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형 왜 이래요. 새삼스럽게. 지금 설마 고백송 듣고 왔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재현 씨 이 노래 아시죠? 아 당연히 알죠. 이거 아마 전국민이 다 할걸요. 이 노래가 광고 음악으로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요. 네. 근데 이 노래 누가 불렀지는 아세요? 이정재 씨랑 전지현 씨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사실 이 노래가 원곡이 있는 노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원곡을 불렀던 밴드 갈릭스가 새 노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오 왠지 기대가 돼요. 그죠? 제목도 진짜 재밌어요. 바비큐라는 곡인데요.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먼저 리온5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뚝뚝뚝 다음 주 쇼챔피언에서는 가요계가 주목하는 두 팀의 신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지민 앤 제이던으로 유니티 활동을 펼쳤던 제이던 씨가 속한 그룹 엠플라잉의 데뷔 무대 그리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실력과 인기를 검증받은 대형 신인 세븐틴의 데뷔 부대도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름만큼이나 무시무시한 특급 신인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몬스타엑스의 데뷔 부대가 잠시 후에 이어지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럼 먼저 신인 걸그룹 식스밤과 미소년 그룹 로미오의 부대부터 만나볼까요? 식스밤이 부릅니다. 스텝 투미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더니 위아래 역주행부터 정주행까지 아예 다 해버린 팀입니다. 이액사엑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시 덱걸 이액사엑이 안녕하세요. 이액사엑이입니다. 네. 아쉽게도 이번 활동이 마지막이라고 들었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쇼챔에서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쉬워요. 위아래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아예 활동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부담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번 활동 성적 만족하시나요? 네. 생각보다 너무 큰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다음 곡 열심히 준비해서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마운 사람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네. 항상 저희 든든한 지원군 우리 레고들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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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맙고 사랑해요. 네. 팬분들이 또 다시 기다리실 텐데 언제 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나올 테니까요.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위아래와 아예 를 한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잠시 후 위엑사엔디의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효성씨의 무대부터 불러볼까요? 바네! 네. 6월 10일부터 쇼챔피언이 MBC 비즈과 MBC 앨범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도 저녁 7시로 바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쇼챔피언에서 카라의 컴백 무대가 최초로 공개됩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5월 3째 주 챔피언스톡 확인해 볼까요? 네. 과연 이번 주 챔피언스톡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빅뱅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릴게요. 여러분이에요.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